배달기사에게 경고문을 작성해 가게 앞에 붙여둔 업주가 화제입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진인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가게 업주가 배달기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업주 A씨가 작성한 경고문에는 기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완료 신호하기 전에 가게에서 재촉하지 마세요. 저는 기사님들에게 배달료 드리는 고객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 어플을 통해 받은 주문 중 라이더가 배달을 해야 하는 경우 가게 측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배차된다는데요. 이로 인해 음식이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로 배달기사가 도착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어서 A씨는 제가 기사님들 시간을 맞출 의무는 없어요. 불만 있으시면 저희 가게에 오지 마세요. 기사님들 시간 맞추다가 음식 망쳐서 고객에게 항의를 계속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이후 가게에서 나가면서 저에게 쌍욕하지 마세요. 쌍욕하다 나에게 다시 걸리면 껍데기를 벗길 거예요. 경고합니다. 라는 다소 무서운 말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이런 배달기사들 많아서 화난다. 서로 업무에 대한 존중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한편 준비 완료 안 눌러도 자동으로 배차되는 시스템이 문제다. 이럴 거면 본인이 직접 배달하는 게 맞다. 등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머무를 원하는 게 몇